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. 네 드디어 전진이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가는 것 같은데 일본에 계신 팬분들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팬미팅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긴장되고 아주 굉장히 설렙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소중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벌써부터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러면 시각 3일 신아가와 인터시티 홀에 오해 주세요. 네 지금까지 전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